고령에 다 와간 것 같습니다 지금 춘장대 IC로 지금 들어가려고 한 2km 남았습니다 곧 늑대와 추울림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흘리는 일이죠 저 차 보입니다 확장도 보이고 안내를 종료한다 놀아 자쿠야 여기가 홍원왕이랍니다 갑자기 핫쌤님처럼 시장 투어가 됐네요 날씨는 킬로로 하시면 3만원 만원? 네 끊겼어요 날씨는 킬로로 하시면 3만원 만원? 날씨는 킬로로 가려줄게요 날씨는 킬로로 하시면 2만원 쫄깃쌤님처럼 시장투어가 되는데요 툴툴툴툴이 툴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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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툴툴툴 툴툴툴툴툴툴 툴툴툴툴툴 자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재밌는 광경 어르신들까지 다 나왔어요 아 왜 찍어 그를 아셨죠 이게 마초님의 실체예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손이 여기 왜 빠져 이렇게 넓어 왜 빠져 빠질 일이 없어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뒤에다 걸어야돼 뒤에다 뒤에다 걸어야돼 뒤에다 걸어야돼 아하 1차 실패 any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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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